안녕하세요. 왈카여 허쇼에더시 러시아에르크스치구의 아나스파시입니다.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0년은 코로나 라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. 여기 러시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해외부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선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래서 곧 그도 난 못하녔던 해외 요인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에서 만남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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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